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폰 엔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통과한 폰, 패스트 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폰 엔딩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퀸이 나와야 되거든요. 퀸이 나오려면 폰이 승진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통과한 폰의 존재가 필수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한 폰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상황을 같이 볼게요. 지금 3대 3인 상황이에요. 폰 숫자가. 근데 100이 여기 A열에 통과한 폰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큰 이점이 됩니다. 흑이 지금 킹사이드의 3대 2의 폰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통과한 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아직 통과한 폰을 만들질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이 통과한 폰을 이용해서 경기를 쉽게 승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어떻게 승리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과한 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에만 올라가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고 가장 먼저 킹의 위치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킹을 좋은 위치에 배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100의 필승 전략은 이 통과한 폰을 이용해서 상대를 꾀어 대놓고 그 시간을 틈타서 킹으로 상대 폰들을 다 잡아내고 이제 남은 자신의 폰들로 승리하는 게 필승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킹의 위치를 좋은 곳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킹이 올라오고요. 킹이 이걸 이제 가로막겠죠. 자, 이 사각형 규칙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흑의 킹이 이 사각형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자, 이쪽을 벗어나면 그냥 경기는 그냥 바로 끝나요. 이거 못 잡아요. 이 폰을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이제 쉽게 끝나고 이렇게 막았을 때 킹을 좋은 위치에 배치를 합니다. 자, 폰으로 일단 뭐 수비를 하고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작업을 해도 되죠. 근데 여기서 뭐 H4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흑이 G5로 이렇게 폰을 공격했을 때 여기서 이제 100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 그 필승 전략이 얘를 이용해가지고 상대를 꿰어내고 이걸 잡아낸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자신의 폰이 남아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자신의 폰이 적어도 하나는 남아있어야 이제 경기를 승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잡아주게 되면은 자, 이제 흑이 통과한 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폰과 이제 교환이 되겠죠. 그러면은 예로 지금 흑의 킹을 꿰어낸다 그래도 이걸 잡아냈을 때 자신의 폰이 남아있질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는 무승부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가 이걸 공격했을 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 이제 킹을 꿰어내면 되겠죠. 자신의 킹이 더 이상 더 좋은 칸으로 지금 이동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호예요. 이제 상대를 꿰어내야 된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사각형 규칙 때문에 흑의 킹은 이동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올라가서 이걸 공격을 하면 되죠. 상대가 그걸 잡으면 이렇게 잡아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흑의 딜레마죠. 얘를 잡고 나서 얘가 올라갈 건데 일로 갈 수도 없고 거기다 이쪽에 통과한 폰이 있으니까 얘는 또 지켜봐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흑이 이걸 잡으러 갔다 그러면 이때 동안에 이거 다 잡아내고요. 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올라가서 경기를 승리를 할 겁니다. 자, 다음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세요. 지금 배기 폰이 하나가 많은데 이거는 배기 도저히 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이쪽 오른쪽 킹사이드 쪽에서는 지금 폰 숫자가 동일해요. 폰 우위를 아무도 가지지 않았고 근데 퀸사이드에 2대1의 우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자, 가장 먼저 뭘부터 해야 될까요? 자, 폰을 전진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 않고 일단 킹부터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자, 킹이 일단 중앙으로 좋은 위치를 잡아놓고 상대가 먼저 일단 좋은 자리를 잡았네요. 자, 근데 우리에게는 통과한 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자, 통과한 폰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걸지 일단 좀 같이 한번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폰 숫자가 다를 때 어떤 폰을 먼저 전진해야 된다고 일단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어떤 폰이냐면 그 후보 폰, 통과한 폰이 될 수 있는 폰을 앞쪽으로 최대한 앞으로 전진을 시켜야 돼요. 자,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가 A열의 폰이 있잖아요. 그러면 B열에 있는 폰을 먼저 전진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A열에 있는 폰을 한번 전진을 해볼게요. 그럼 상대가 A5로 이렇게 막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뒤처진 폰이에요. 그럼 얘가 올라갔을 때 상대가 잡아내고 그러면은 상대도 패스트 폰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상대한테 굳이 이런 기회를 내줄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B폰을 먼저 전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상대는 이제 A5가 안 나오겠죠. 뭐 A6로 막아설 수는 있지만 A4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다음 수에 뭐 예를 들면 이거 뒀을 때 다음 수에 이걸 교환하면 이제 통과한 폰이 생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100이 이거를 이용해서 상대 킹을 꿰어내고 이쪽으로 가서 상대 폰을 잡아내고 경기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통과한 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이점이 되고 근데 통과한 폰도 그 더 좋은 게 있어요. 자, 이거 한번 가져 볼게요. 지금 폰이 3대 3으로 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서로 간에 지금 또 통과한 폰을 가지고 있어요. 자, 100도 지금 통과한 폰을 가지고 있고 흑도 통과한 폰을 가지고 있는데 자, 어떤 폰이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유리한 상황일까요? 정답을 알려드리면 지금은 100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통과한 폰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대 킹을 꿰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상대가 그걸 막으러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퀸이 나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다 그러면 멀리 있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어느 쪽에서 멀리 있느냐 지금 결국 남은 폰들은 여기에 지금 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남을 거예요. 그럼 얘들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쪽에 있는 멀리 있는 폰이 이제 가치가 높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100의 폰은 A열에 있고 흑의 폰은 C열에 있죠. 자, 이런 폰들을 아웃사이드 패스트 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곽 쪽에 있는 패스트 폰 통과한 폰인데 왜냐하면 지금 얘가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걸 잡으러 갈 때 100은 이거 잡아내고 바로 이렇게 돌아가서 나머지 폰들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00이 이제 이 폰으로 상대 킹을 꿰어냅니다. 자, 막으러 가고요. 자, 이렇게 갔을 때 지금 흑이 뭔가 마땅히 둘만한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올라가서 얘를 잡으러 간다 그러면 100이 이거 잡아내고요. 그 다음에 100이 이제 훨씬 빠르죠. 지금 흑의 킹은 멀리 있는 데다가 100의 킹은 이쪽으로 와서 지금 두 개 다 잡아내고 이제 폰 두 개로 경기를 승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 이런 아웃사이드 패스트 폰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이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아까랑 비슷한 상황인데 아직은 폰 두 개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제 100이 아웃사이드 패스트 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폰을 C4로 이렇게 딱 올리게 되면은 상대가 이제 딜레마에 빠졌죠. 자, 보세요. 이걸 잡아주게 되면은 킹으로 잡으면서 아웃사이드 패스트 폰이 생기죠. 이러면 100이 승리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이거를 안 잡고 있고 그냥 킹으로 수비를 하게 된다고 해도 교환이 되고 나면은 또 아웃사이드 패스트 폰이 생기죠. 그럼 체크하고 비켰을 때 가서 요거 잡아내고요. 자, 그러면 100의 킹이 훨씬 가깝죠. 그러면 여기로 와서 이거 다 잡아내고 경기도 승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진하는 것도 이제 남아있는데 전진하게 되면 자, 근데 킹이랑 폰한테 공격을 받아서 그냥 상대한테 그냥 통과한 폰 패스트 폰 하나를 내주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C4가 딱 올라가는 순간 이제 흙은 경기를 승리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아웃사이드 패스트 폰을 만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폰 구조할 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자, 얘 한번 보세요. 얘도 통과한 폰이거든요. 근데 얘는 뒤에 있는 폰이 지켜주고 있어요. 얘는 지금 아웃사이드죠. 아웃사이드 패스트 폰이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패스트 폰이라 굉장히 좋은 애긴 한데 문제는 얘는 지켜주고 있는 애가 없습니다. 자, 요런 경우에 누가 더 좋으냐라 그러면 지켜지는 통과한 폰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백은 일로 가서 얘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흙은 일로 가서 얘를 공격을 못해요. 왜냐면 얘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얘를 지키고 있는 이 뒤쪽을 보니까 얘는 또 얘가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뒤쪽에 있는 이 밑둥을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사각형 규칙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는 순간 이제 폰이 달리기 시작해서 퀸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얘는 또 이제 사각형이 있으니까 흙 입장에서는 얘를 지켜야 되는데 이제 백의 킹이 일로 가서 공격을 할 테니까 근데 이 사각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흙이 경기를 승리할 수가 없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일로 가서 이제 얘를 공격하러 갑니다. 자, 이제 막으러 어디다 가는데 이 킹은 이 사각형에서 빠져나, 벗어날 수가 없죠. 자, 그럼 이렇게 왔을 때 이제 흙이 둘만한 수가 마땅히 없죠. 자, 뒤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보시면은 이제 H6 이거는 가능한데 자, 이제 킹이 그냥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해요. 얘가 올라갔을 때 이번에 또 한번 흙의 킹이 이쪽 H6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각형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폰을 이제 두면서 수를 쓴다 그래도 이제는 백이 이제 쉽게 승리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폰을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근데 이 상황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좀 예외적인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지금 지켜지는 통과한 폰이고 얘는 이제 아웃사이드 패스트 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흙이 어느 정도 수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각형을 그렸을 때 아까 같은 경우는 잠깐 보세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 사각형에서 사각형을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킹, 이 폰을 지킬 수 있는 곳이 딱 여기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쪽을 딱 잡았을 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가 안됐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각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폰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백이 이렇게 올라와서 뭔가 이 폰을 위협한다 그래도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내주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백이 결국 이 폰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통과한 폰으로 상대 유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유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흑액킹이 따라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서 잡아내고 이렇게 사이드 오포지션까지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여기 폰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사이드 오포지션 잡은 것만으로는 이제 백이 승리를 할 수가 없죠. 자, 보시면은 흑액킹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얘가 사이드 오포지션 잡지만 폰이 딱 올라가면서 이제 사이드 오포지션을 이제 흑이 빼앗고 그러면 이제 키스케어 이 폰의 지금 키스케어를 이제 흑이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기는 무승부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통과한 폰을 살펴봤는데 통과한 폰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통과한 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일단 경기를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승리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통과한 폰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었죠. 특히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웃사이드 페스트폰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좋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켜진 페스트폰을 가지는 경우가 일단은 최고로 좋은 상황이다 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과한 폰 살펴봤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판하셔야 되고요. 영상 jaki